오늘 라이트워머 사용방법을 계속하게 될텐데요 우선은 전원을 꽂고요 전원을 꽂으면 이걸로 조절기로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당연히 향이 더 많이 날 때도 있고 적게 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죠 당연히 이걸 계속 쓰셔야죠 그래야 이게 녹으면서 향이 나게 됩니다 할로그인 전구를 이용하여 열기를 주는 방식입니다 저희 한비TV도 구독, 시청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